안녕하십니까 엑소오티입니다. 지금 일본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빨리 여권이 있으시면 여권 가지고 빨리 공항으로 가서 빨리 최대한 비자가 없는 나라로 우선 먼저 피신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 말고는 달리 저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항으로 가셔가지고 우선 일본을 떠나시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그래도 지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본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지금 여권을 가지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무비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 빨리 근처의 어떤 국가로 잠시일에 아마 한 뭐 한 2주 정도라도 지금 당장 심각해 보이니까 한 2주 정도를 잠시 좀 피해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2월 20일 10시 17분 05초에 일본 미야기관 이슈노마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건 UTC 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저기 플러스 9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10시 17분 05초가 나온 거고요. 이슈노마키 동쪽에서 42km 지점 6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지진의 깊이, 진원의 깊이는 68.5km고요. 이로써 1월 이후 일본은 72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슈노마키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진이 4.3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나미에서 발생을 했고 계속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미에, 나미에, 이슈노마키, 그다음에 카쿠타 말씀드렸죠. 내륙 지진, 굉장히 위험한 지진입니다. 전진일 수가 있습니다. 본진이 내륙... 본진이 해상이 아니고 일본 해구를 해서 기존에 동일본대 지진을 쳤잖아요. 후쿠시마, 센다이, 도옥구대 지진이 나섰는데 이번에는 내륙에서 지진이 날 항생이 큽니다. 여기서 내륙에서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선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항을 가셔가지고 잠시 한 2주일 정도 1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잠시 좀 대피해 계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일 날 새벽 4시 1분에 또 4.5가 발생했었죠. 73번째였습니다. 나미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사항들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겁니다. 북동부는 아우머리 하찌노에서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70번째 지진이었고요. 네, 아우머리 하찌노에 여기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겁니다. 아우머리가 여기 있고요. 2020년 10월 21일 날 6.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로카쇼무라 핵무기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프루토늄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합니다. 하찌노에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 여기 2월 18일 9시 43분에 나미에서 또 4.3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별표 표시된 곳이요. 네, 지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18일 당시에 바누아트에서 6.1의 포트빌라 수도죠. 여기 인구 28만 정도 되는 곳이고 다음에 섬은 한 80개 정도가 있는 국가입니다. 반다시에서 4.5가 있었고 다 환떼피니언 조산대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 그 전에 8.8의 강진이 있던 곳입니다. 5.2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말씀드렸죠. 알래스카 작년에 대지진이 났던 거요. 그 다음에 통과 여기 환태평양 조사인데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파피아 뉴기니 네, 이렇게 지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계속해서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오클라허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같이 지금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허마 두 군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 다음에 18일에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4.3가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타이완 조심하셔야 되죠. 거기 이란하고 활리엔 황춘 이 세 군데에서 지진이 납니다. 이 세 군데 황춘 활리엔 이란 이 세 군데입니다. 여기 사시는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까오싱 옆에 황춘 그 다음에 타이종에 활리엔 그 다음에 타이페이에 이란 그 세 군데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